맞서님 부조리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정비 시간에 자신과 러블럭스 핸드폰 게임을 한 시간씩 같이 할 걸 강요하고 있대 야 요즘엔 저런 걸로 부조리하냐? 어? 너 메이플 게임 나랑 같이 해 오늘 파티 안 해주기만 해봐 어? 한 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어제도 무슨 탕후룸맵 한 시간 동안 강제로 같이 했고요 제가 오늘은 다른 거 하겠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저녁 전문 시간에 제 간물태 상태를 지적하며 시비를 걸고 일부러 근무 교대를 늦게 하고 아침 저녁 시간에 누워있으면 욕을 합니다 하하 하하 아 진짜 로블럭스를 같이 해주면 이런 일 전혀 없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눈치 엄청 보면서 로블럭스 하고 있습니다 로블럭스 할 때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저를 엄청 챙겨주는 느낌인데 이 야발새끼 죽이고 싶은 게 사회에서 만났으면 상정도 안 할 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303 전화해봐도 되나요? 일단 증거 사진 캡처했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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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이 저 전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지 둘이서? 뭐하는 거 하하하 하하하 아니 이거 진짜 같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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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하하 하기 싫은 거 치곤? 아바타를 열심히 꾸며는 걸? 사실 자기도 좋은 거 아니야 선임이 입혀 놓은 걸 수도 있잖아 저기서 오른쪽이 본인이면 대반전 이거는 나쁜 짓이긴 하지 강제로 시키는 건 안 되죠 근데 이제 게임을 그렇게 하니까 참 웃기네 어떻게 보면 그냥 웃겨 로블론스 너무 웃긴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을 거 같아 그럴만 해서 더 웃긴 거 같아 만약에 내가 요즘에 군대를 갔다고 치면 모바일 게임 있으면 원신 하고 있으면 야 원신 오늘 같이 비경 깨기로 했잖아 어? 야 빨리 쩔해줘 원신 빨리 쩔해줘 하면서 막 야 나랑 롤치 한다며 너 오늘 박병장이랑 같이 게임했어 안했어 나랑 하겠다고 했잖아 나랑 왜 걔랑했어? 나 싫어? 아무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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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난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저 짤방은 안 봤거든 어? 불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 LGTV 주식 좀 올랐나요? 이거 호재냐? 이거 호재냐 얘들아? 아니요 화재입니다 프롬프트에 원하는 테마 넣고 일루전 스트레이트 크루스룩 원본이랑 비슷하게 나온다 한 장 만드는데 30초 걸린다 아 이거 이 짤방 요즘에 그 AI 짤방 있죠? 나 왜 바로 그 생각부터도 아냐? 그 DC에 새벽 3시에 올라오는 그런 짤방도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하늘 미친놈들이... 여기까지... 이미 있대 어... Leave me alone! 아! 게임은 여자애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 여자애가 되려고 하는 거야 어? 이런 하수들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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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간 후 October used to be cold This is entirely your fault, grandma 그거 다 님들 탓이잖아 어? 왜 그러니까 환경 망쳤어? It's your fault! 후손들을 생각 안 하고 막 쓰는 그런 게 또 있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에어컨은 틀며 심지어 지분도 틀어놨어요 저는 아니 이게 어... 아냐아냐아냐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틀어놔야 돼요 왜냐면 집이랑 다르게 발열이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 에어컨을 끄잖아 그러면 금방 더워져요 그래서 옆에 창문을 열어도 그게 안 돼 에어컨처럼 안 돼 컴퓨터가 두 대에 모니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넷 넷 카메라 한 대 저기 조명 하나 뭐 해가지고 조명이 특히 엄청 뜨거워 당신의 에어컨 때문에 북극곰이 3일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북극곰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고 싶나요 북극곰한테 그 추운 데서 살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살아 너가 더 따뜻하게 살면 되잖아 따뜻한 거 좋아 아 진짜 아 진짜 이기적이다 근데 이러면 안 되죠 네 한국 건데 디자인이 깔끔하네 일본 사람인가 봐요 한국의 이미지가 어떤데 끼끼끼 빨개가지고 불이 막 그려져 있는 느낌 어 아 난 무슨 약간 약간 비가 발언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불닭볶음면 때문에 열라면 이런 거 다 이렇게 빨개가지고 이렇게 불이 나고 있잖아 아 스코필지수 좀 넣고 스코필드? 아닌데 스코필드는 프리즌브레이크 주인공이고 스코빌지수 어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지금 와이프랑 여행가세요? 아니 근데 이런 도로에서 피자 먹으면 이거 되나요 형님? 어? 북극곰아 아까 내가 말한 거 들었니? 아 이거 어떻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말한 거 들었나? 왜왜왜왜왜 그러니까 암마 이거 봐 추우대 사니까 이게 다 얼어 있잖아 따뜻한 데로 와야겠지? 내가 널 위해서 에어컨 아직도 틀고 있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북극곰 탕후루래 아 진짜 아 진짜 심지어 제로슈거 탕후루네요 실적을 올릴 좋은 방법이 없나? 소카 쿠폰은 더 주죠 포인트 적립 올리죠 아반떼 N 도입해서 사고 휴차루나 뽑아먹죠 이달의 우수상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아반떼 스포츠 버전 그거를 500대를 소카가 사가지고 풀었는데 지금 전손 차량이 저번에 내가 봤을 때 세대였는데 카치의 뱉 피폐 파스타 소스 카치의 뱉 피폐 카치의 뱉 피폐 체리 카카 콜레 모두 카치의 뱉 피폐 카치의 뱉 피폐 일부를 얇게 한 것 같아 카치의 뱉 피폐 카치의 뱉 피폐 카카치의 뱉 피폐 카카치의 뱉 피폐 스프레 ㅋㅋ 아 이걸 이게 나오네 디모닉 디꼬꼬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프린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관에서의 장면인데 디모닉 디꼬꼬 디모닉 디꼬꼬 디꼬꼬 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웃긴 장면 풀고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시고 말투가 좀 재수없는거 빼고면 아주 좋습니다 거래 잘했는데 판매자분 얼굴이 너무 못생긴거 말고는 모두 완벽합니다 아랫분말 듣고 무슨소리 쟀는데 진짜 못생기시긴 했네요 그래도 물건은 잘 받았어요 짓고래는데 왔고가 좀 부족하네요 아니 즐겨 너무하네 진짜 이거는 중고거래할때 너 얼굴 보고 거래해? 아 이 양반은 얼굴이 못생겨서 물건 별로 갖고싶지 않네? 이런거야? 아니 아니 왜 이쁜데 이러고 있었는데 아 닮긴 했네 아니 엑소 저기 저기... 어... 아니 계속 좀 안쓰럽다가... 갑자기... 죽인 만큼... 자... 그래서... 아... 음... 이건 누가... 이런 거 만들지 마... 또 무슨 품절이야... 아... 누가 사 이걸? 제 3회의 주억! 게임 개발자 이름 외우고 다니는 애들은 왜 외우는 거냐... 데바데, 매튜, 스펠렁키, 데린유 같이 개발자 이름이 널리 퍼진 게 있더라고? 스펠렁키 아세요? 데린유 정말 거지 같은... 나분도 좋아하는 감독들 이름 외우고 다니는 편이라... 저쪽도 그런 의미인가 싶었는데 보담이 또 아닌 거 같아서... 외우고 다닌다기보다는... 뭐랄까... 내가 너는 꼭... 내가 너는 꼭... 어... 약간 욕하려고 하는 거죠... 언젠가 데스노트 생기면 적어야 해서 외우고 다니는 거래... 우리 오빠 스폰지밥 덕후인데... 지겨워 죽겠다... 20년째 보는 거 같대... 시즌 다 챙겨 보고 그 짱판 나왔을 때 무조건 영화관 가서 보고... 레전드편 200번씩 보는데... 볼때마다 울고... 매용시티는 이제 내가 대사까지 외워버리는 수준이... 대학교 4학년인데... 집에서 맨날 스폰지밥만 보고... 홈트할 때도 스폰지밥 보면서... 그리고 친구도 어디서 찾았는데 친구 존나 뚱이같은 오빠가 절친이야 가장 좋아하는 요일도 월요일이고 맨날 햄버거 먹으면서 집게리와 개살박어 발글도 못 미치네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개못생긴 짐승인데 검은 화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 모니터에 반사되는 당신의 얼굴을 보아라 이건데 저는 저는 논글레어 모니터라서 반사가 안됩니다 아 저 비누를 보고 놀란다 이거지 아 씻기 싫어 미국의 총기 규제 법안은 게틀링건의 부활을 야기했다 요즘에 자동 소총은 안되고 뭐 그런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단발총은 괜찮은데 짜발총 안된다고 하니까 저거를 뭐 뭐라그래 이렇게 트리거 쪽에 뭘 갖다 대가지고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개조를 해버리는 거지 그니까 한마디로 마개조를 해가지고 범망을 피해간다 이거구나 단발광캐 그니까 그니까 당국게임 제대로 하는 법 아 마우스가 저거니까 악어 좋아 북극곰 싫어 욕을 하고 계십니다 북극까지 갔어 저런 차림으로 살이 많이 쪄서 안 추운가 누가 그렇게 추운데 살래 아니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2023년 10월 21일에 올라온 짤방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은 10월 30일인데 9일 전에 올린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공교롭게 재밌게도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 이번에 마리오 원더에서 코끼리 저걸 먹으면 코끼리로 변하는데 근데 뭔가 뭔가 너도 코끼리처럼 커져야 돼 어서 먹어 이런 느낌이야 동료가 되라 BMI 증가가 되라 합류해라 코끼리라네 이거 보라니까 얘 인간 아니라니까 어? 넵틀리언이라는 증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저저저 봐봐 봐봐 리자드맨이라니까 하루 바삐 정치를 밝혀야 된다 스타벅스 남편 조롱이래 특별히 트란테 드시네요 부부가 스벅을 방문했는데 남편 턱이 큰 편이래 주문할 때 아내가 트렌타 사이즈를 트란테라고 잘못 발음 커피 받아보니 직원이 저렇게 써놨대 뭐라고 특별히 턱별이 턱... 턱... 턱별이처럼 보이네 턱별이 그래서 처음에 받고 찝찝했지만 넘어갔대 근데 생각나고 기분이 나쁜데 이거 조롱한 거 맞냐고 타 카페에 올렸대요 그래서 컴플레이 하루 만에 지역 매니저를 만났는데 사과받았는데 해명이 제기준에 너무 이해가 안된대 근데 뭐 뭐야 재밌게 쓰려던 단어였고 바리스타 본인도 제품명을 몰라서 다르게 쓰고 있었다라는 행명이었어요 이거는 할만한데? 그럴만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 저... 그래 저 알바하는 분이 좀 어린 친구인가 보네 자기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사주님한테 지방상준이랑 하는거랑 같네 그니까 뭐 나랑 여러분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제 그런것 그런것이 아니잖아 여기는 갑자기 나 밥먹고 있는데 어이 맨키싱 산줄 아냐 사이럿만 해주세요 어 막 이거 좀 그렇긴 하잖아 그니까 뭐 내가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면 좀 그건 그건 좀 실례잖아 그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예를 들면 지금은 괜찮은데 뭔 말인지 알겠죠? i think i fuck up in my soup 하하하하 저절로 돌아가 하하하하 야 저거 그 돌돌이라고 그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있는데 자동이네 1등 아냐? 알아서 돌아가잖아 초딩때 학교가 이상했던게 사회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애들 박탈감 조성 노노라고 티셔츠에 바지만 입게 했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 티셔츠가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엄마가 초딩, 중딩 때는 애들 5살 필요 없다는 마인드여가지고 티셔츠 3개만 돌려보니까 엄마가 좀 미안했던지 어느 날 성당에서 어떤 분한테 티셔츠를 받아왔는데 그게 맨슨 형님 헤비메탈 아니야 전부 다? 핑크 플로이드? LCD씨 근데 학육길에 모르는 아저씨가 이야 너 마릴린 맨슨 알아? 그거 안아? 이러면서 나한테 누군지 설명을 준 적이 있었다 이걸 입고 갔대 이거 입고 가가지고 교장쌤이 따로 불렀대 아니 이거는 뭐 아니 뭐 아니 불려갈 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조금 그로테스크 하긴 하네 근데 뭐 저거 뭐 어때? 포토이즘 박스 저기다 넣으라고? 아 제발 이런거 하지마 필요 없다니까 이런거는 이런거 할 바에 그냥 애들 생각간에 빗자루 새거 A급 하나씩만 넣어주세요 그냥 제발 담배 두부로 사서 한갑 서비스도 달라는게 그렇게 잘못된 요거입니까? 함부로 사서 한갑 달라는 것도 아니고 두부로입니다 무려 9만원이에요 동네 장사 참 팍팍하게 하네요 그거는 서비스를 줄 수 있어? 물론 줄 수 있지 근데 다만 사장님이 원하면 줄 수 있는거지 본인이 달라고 하는건 뭡니까? 사장님이 치려면 뭐 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근데 달라는건 뭐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목숨걸기 깨물어 부수기 리벤지 왜 교수님 다음에 저런게 오지? 담배 드는 진짜 이재용 공주님 근황 갤럭시 23 오너인 것으로 확인 아닌데 저번에 봤을 때는 사진에서 아이폰 들고 있었는데 남자가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 나는 무조건 위생상 한번 쓰면 교체 하는 표현 한번 쓰고 버려 1회용 면도기를 한번 쓰고 버려 세상에 근데 뭐 정한 형님이면 뭐 난 면도날 세 달째 쓰는데 나도 저도 군대에서 도로코 날 되게 많이 모아놨거든 거기서 아껴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아버님 드렸어 우리 아버님 나는 조금 쓰고 많이 남은 거 우리 아버님 쓰시라고 그거 되게 비싸 그거 살려고 하면 되게 비싸다 야 보검으로 도로코 이만큼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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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르는 줄 알아 이거 기르면 아껴 돈 아껴 그만해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아 코끼리가 약해 보입니까 왜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발로 밟으며 왜 자꾸 오는 거야 발로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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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신체 정보가 자세히 적힌 사람이라는데 와 뭐야 머리 둘레까지 있어 신발 사이즈까지 뭐야 이게 그 그 어 파인이 대신 리자몽인 이유 검증된 여성이다 클릭할 수밖에 없는 어그로 언더테일로 배우는 실존주의 세계차 어떻게 해 너무 궁금해 자동음 번역 대참사 나 음망할 때 when I fuck 왜 음망이 fuck이죠 왜 흑흑 블랙 흑흑 블랙 잤어 나 뭐 먹어 I am a motherfucker 야 이건 좀 너무 근데 이건 너무한다 케이팝 위상이 높아서 외국인이 자동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AI가 인간을 공격한다니까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인 애들 뭐라 하지? 잡종? 그 다른 말 그게 아니고요 혼종도 아니고요 훈연이라고 하죠 단어 까먹으면 되지 칭찬이 자자함 진짜 무시무시하네 꺼져 칭찬이가 누군데 누군데 누나랑 자자하냐고 야 발 누군데 어디 사는 누구냐고 칭찬이 그 새끼 번호 좀 줘봐 누나 내 말 씹어 씹냐고 하 시끄러워 누나 죽이기 전에 칭찬이가 누구냐고 이따다 누군데 누나한테 자자하냐니까 흐흐 정말 정말 과간이다 정말 과간이다 정말 파판이다 산주님의 5년 후 미래 아 하이도아 아이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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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하하하하하 왜 여자 목소리 안 내냐 아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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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게 진짜 상남자죠 그게 이 애가 한마디로 입을 안 내려고 해서 야 인마 입을 늦게 해놓고 가고 어떻게 열어 하하하하 버투버 팬미팅에 실패한 미쳐버린 키겔 유저 팬 미팅 하하하하 팬 미팅 하고 있네요 지금 혼자서 하하하하 근데 버투버 팬미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버투버 팬미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뭐 이렇게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그냥 방송에서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겁니다 방송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대1로 얘기할 시간을 갖는 거라고 하하하하 음 내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구나 어 어 어 어 어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하하하하 저는 얼마줘야 팬미팅 해주냐고 1대1 지금 뭐 거의 하고 있잖아 아우 난 버투버 하면 바로 그럴 거 같아 1대1로 딱 얘기할 때 어 돈 좀 꺼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바로 팬 슈킹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손 내놔 하하하하 하하하하 농담입니다 예 야 여기 밑에 설명란에 링크 둘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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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저트럭이래요 뭔가 대단할 거 같은데 와우 딜스포머야 미친 데엠 우와 방이 생기네 저기 위에 올라가도 되는 거 맞아 근데? 뭐 그냥 이동식 가게인데? 오 문이 문이 생기고 창문이 생기고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대박이야 오 뭐야 이게 오 마이 갓 야 그 옛날에 그 거기서 본 거 같아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캡슐인데 이렇게 팡 하고 던지면 갑자기 집이 팡 하고 생겨 이런 식으로 집이 생긴다고 크 그걸 보는 거 같네 저러고 장사하다가 공안 단속 뜨면 바로 쬐는 거라고? 바로 다시 다시 차로 변신 쓱 안에서 먹고 있던 사람 어떡하냐고 공안 뜨면? 하하하하 그러게 그건 모르는 거지 일단 접어봐 하하하하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하하하 거북이의 구애 저게 구애래요 여러분 주인공 25살에 동기가 있는데 절제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인사하는 법 모르면 하다못해 자대고 그리는 성이라도 있던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절제 당당 실장 하하하하 절제 당당 당당 실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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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절대 번역하지마 절대 번역하지마 정신나간 년이라고? 저기 미쳤나봐 저게 왜 30 히비키 860만원? 차 한 대 값이 내네 정신나간 년 맞네요 860을 그냥 태워? 한 잔에 얼마야 이게 한 잔에? 저거 한 잔에 몇 십만 원 하겠네 진짜? 세상에 자기가 못 해놓고 바로 채팅으로 아니 치고 뻘궁 쓰는 카시오페 하나인데 카시오페 하나인데 카시오페 하나구나 바로 납득해버렸고요 한국 철도공사 블라인드인데 여친 아버지가 여친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냐길래 행복은 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본인 마인드 문제다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행복하시냐고 했더니 꺼지라고 하셔서 지금 집인데 내가 잘못한 거니? 틀린 말 하신 건 아닌데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다 아니다 잘못이죠 이거 잘못이 아닌 거 같아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게 됐을 때 장인어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때와 장소가 있잖아 알잘딱 하란 말이야 알아서 잘 센스있겠다 저기서 근데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동탄해병대 아이엠 동탄해병대예요 아이엠 동탄해병대예요 아하하하 무서워 무서워 동탄은 무서운 곳이다 스프레이 기능이 FPS 게임에서 중요하니 한쪽이 없네 절제 수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은 여기서 끝 안될던 슬리프 맥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